오늘도 우리집 봉사를 하였습니다. 봉사 중에 제일 큰 은총궁은 우리집 봉사랍니다. 집콕하면서 옆에 텃밭에 흰 민들레 다 싹 해버리는데 딱 3시간 걸렸습니다. 남들은 1시간이면 할텐데 나는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잡초 뽑아주기 행거라 3시간 걸렸습니다. 흰 민들레 뽑다가 무스카리 옆에 민들레 뽑다가 무스카리도 많이 뽑혀서 씁니다. 흰 민들레가 이따만하게 빡대쓰르다 삼태기로 네삼태기가 나왔습니다. 200개만 뽑는다 그러고서는 1000개도 넘게 뽑았습니다. 붓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. 예쁜 붓꽃 철컥 인증서 찍으면